오늘은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조각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루미툴 F20. 이 제품은 일반 조각기보다 10배 더 빠른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탁월한 정밀도와 빠른 속도 및 우수한 조각 깊이를 제공하여 동종 제품을 능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미툴 F20은 파이버 레이저 소스로 구동되며 일반 다이오드, CO2 및 적외선 레이저를 능가하여 비교할 수 없는 정밀도, 속도 및 내구성을 달성합니다. 또한 금속 및 경질 플라스틱과 같은 까다로운 재료의 복잡하고 절묘한 디자인을 능숙하게 조각할 수 있는데요. 움직이는 구성 요소가 적은 효율적인 설계 덕분에 최소한의 유지 관리로 10만 시간의 놀라운 수명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만의 레이저 드라이브 빔 제어 기술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에호가 조각사보다 10배 빠른 최대 7000mm per second의 빠른 속도로 조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이 제품은 AK 해상도와 0.001mm의 미세한 입도로 놀라운 수준의 조각 정확도를 달성합니다. 이 정밀도는 iOS 및 안드로이드 플랫폼 사용자를 위한 벡터 및 비트맵 그래픽 조각 경험에 큰 도움을 줍니다. 루미툴 F20의 또 하나의 장점은 금속의 경우 최대 1.5mm, 석재의 경우 최대 3mm의 인상적인 조각 깊이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인그레이빙 깊이는 디자인 디테일과 가시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작품에 독특하고 세련된 질감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루미툴 F20의 1064nm 파장 레이저는 재료 흡수를 최적화하여 깊고 깨끗한 애칭을 보장합니다. 또한 고급 펄스 레이저 알고리즘은 마이크로 해머 스트라이크와 유사한 고충격 에너지를 제공하여 기존의 연속 레이저를 훨씬 능가해요. 이 제품은 110x110mm 및 150x150mm의 두 가지 작업 영역 크기 조각 옵션을 제공하며 루미툴 앱은 강력한 이미지 디자인, 정확한 벡터 및 비트맵 편집, 유연한 텍스트 및 자유형 그래픽 도구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선 앱 장치 연결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고유한 디자인을 조각할 수 있어요. 루미툴 F20은 루미툴 PC 및 모바일 랩을 사용하여 라이트번에서 내보낸 DXF 파일을 가져오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1064nm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여 금속, 플라스틱, 가죽, 짙은 색의 유리, 유색 세라믹, 아크릴, 석재 등 선택한 거의 모든 표면에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멀티 앵글 인그레이빙 또는 전기 롤러를 부착하기만 하면 원통형 물체의 360도 조각이 가능하고 고르지 않은 표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 인그레이빙은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고정된 작업 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조각할 수 있으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탁월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제공해요. 최대 0.2mm의 레이저 절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티타늄에 컬러 인그레빙이 가능합니다. 루미툴 F20은 보호 쉴드와 보안경이 장착되어 있어 모든 각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펀딩 제품으로서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이 제품만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가격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추가 구성품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훌륭한 해상도의 조각기를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잠깐!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가실 거죠? itch ol 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